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정리를 내가 availability에서 설탕 behavi있는 진짜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 으 으 예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참기름 바삭바삭 바삭바삭 낮은 재ке 오돌뼈 너무 맛있어 맛있다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